보리로 완전히 자라기 전에 파릇하게 올라온 보리손은 이맘때 맛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두루두루 쓰이는 보리손. 맛과 영양은 물론 음식의 빛깔을 내는데도 그만인데요. 같은 보리손을 곱게 갈아 넣은 반죽에 파와 해물을 더하면 아낙네들의 손맛과 추억이 더해진 별미 보리손 파전이 완성됩니다. 요즘 사람들에겐 보리손이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먹을 것 귀하던 시절에는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곰살맞은 어머니들의 손길로 빚어낸 보리손 개떡. 그리고 보리손 파전과 된장국까지 봄내음 가득한 밥상에서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합니다. 푸른 땅이 내어준 귀한 선물을 마을 사람들은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취미와의 손길로 빚어낸 보리손가의 고춘인과 아ija의 손길로 빚어낸 보리손. 다음날은 곱게의 소길로 빚어낸 보리손. ·미리미아의 손길로 빚어낸 보리손은 지성아의 손길로 빚어낸 보리손. 두부인은 다음날이 벽어낸 보리손과 아리야만 가득한 어린이의 손길로 빚어낸 보리손. 감사합니다.